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1대 총선을 둘러싼 논란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적 식견이나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면 여러가지 그런 이견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리정돈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계시는 신운섭 교수님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직함과 이름을 드러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신 교수님이 보내신 이 메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정치적 문제하고는 인연이 없는 화학과 교수님이 최근에 그런 데이터 통계를 보면서 어떤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통계적 지식뿐만 아니고 현재 21대 총선을 둘러탄 개표 조작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메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화학과의 신운섭 교수입니다. 1995년에 교수로 부임해서 매년 2학년 학생들이 처음 듣는 전공수업인 운석화학을 가르칩니다. 초반 데이터 처리를 가르칠 때 실험을 할 때 오차의 종류는 하나는 가측오차 혹은 개통오차, 시스테메틱 에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가측오차 혹은 우연오차 이것을 랜덤 에러라고 부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주 부탁합니다. 가측오차와 불가측오차를 절대로 섞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한다고 신교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측오차는 실험자의 잘못된 판단 혹은 실험방법 또는 기기의 보정이 잘못된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원인을 찾아서 고치거나 교정하면 된다. 가측오차가 있고 불가측오차가 있고 이것은 체계적인 에러고 이것은 랜덤 우연한 그런 에러가 볼 수 있겠다. 불가측오차는 실험자나 기기에 어쩔 수 없는 측정한계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생기는 오차로서 여러 번 실험하여 평균을 구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가측오차는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정하고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신교수님이 항상 매 학기마다 2학년 전공을 시작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합니다. 실험한 데이터를 결과를 낼 때는 가측오차를 보정 혹은 교정한 이후에 불가측오차만 포함된 데이터로 평균을 내고 통계처리를 하기 바란다. 참 과학하신 분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두 가지 오차가 있는데 가측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측오차가 있는데 불가측오차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적 오차로 처리하게 되지만 가측오차는 얼마든지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서 보정이나 수정이나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자료를 접한 이후에 신 교수님이 맨 먼저 한 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찾아서 정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사전 정당 지지율과 당일 정당 지지율 사이에 격차와 차이가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신 교수님의 용어를 쓰면 가측오차가 현재하게 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전 투표 지지율이 당일 투표 지지율에 비해서 A당은 유난히 높고 유난히 크고 B당은 상대적으로 유난히 낮은 유난히 적은 것을 보정할 수 있는 혹은 보정해야 할 가측오차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가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의 격차가 A당은 크고 플러스고 B당은 마이너스고 이것을 과학자의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가측오차다. 가측오차는 수정하거나 보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신훈섭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저는 메일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압축해서 제가 한 문장을 더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의 격차는 반드시 보정해야 될 가측오차가 포함된 것으로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정값 교정값 조작값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1대 총선 결과 데이터에 보정값과 교정값과 조작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건영 씨가 4월 16일 날 발표한 사전 투표 보정값이란 자신이 남긴 판세 분석에 남긴 부분과 일치하는 것이죠. 참 저는 이런 부분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과학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상당히 아주 인상적이네요. 가측오차와 불가측오차가 있고 불가측오차는 노력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랜덤 에러다야 이거는 시스테메틱 에러다야 가측오차는 보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조작값, 보정값, 교적값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 바로 화학과 교수님의 그런 21대 총선에 대한 진단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면 신 교수님이 찾아낸 결론은 첫째 사전 투표자는 1150만 명 당일 투표자는 1750만 명으로 전체 투표자는 2900만 명의 40%와 60%에 해당하는 두 개의 거대한 모집단이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2900만의 40%로 이루어지는 사전 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큽니다. 1150만 명, 1750만 명 거대한 그런 모집단 하에서 거대한 표본 집단이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모집단 두 개의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 투표의 이유는 정당 지지도, 개인 업무, 직장 출근, 외제에 사는 것 등 다양한 요소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만으로 거대한 모집단이 20% 이상,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주 통계하게 기본적인 법칙이니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표본 집단, 스네이먼 모집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큰 집단,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보고 거대한 표본 집단, 사전 투표 그룹, 그 다음에 당일 투표 그룹은 거의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평균값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두 집단이 약간의 오차는 두지만 거의 비슷한 정당 선호도나 정당 지지도를 나타내는 것이 정당이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처럼 두 개의 분포도를 그리면 두 개의 분포도가 5불에 거의 일치한 종 모양이지 사전 투표처럼 그려놨더만은 쌍봉,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는 그거는 절대 잘못됐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가척 오차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테메틱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고 보정하고 그러면 그것은 달리하면 조작값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이언스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조작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작값을 교정한 것이 바로 보정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게다가 253개 선거구에서 대부분 핵일적으로 위와 유사한 현상이 보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이 봐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 전북의 26개 선거구를 제외하면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에 250승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일 정당 지지도가 사전선거 정당 선호도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면 A당 지지율이 높은 전남, 광주, 전북의 26개 선거구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섯 번째는 실제적으로 각 개표 서울별 정당 지지율과 사전투표 선호도는 아무 관계성이 없었다. 상관관계 없었다는 겁니다. 513만 명이라는 큰 모집단으로 사전선거를 한 20대 총선에도 이러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했던 K 교수님이 상관관계 분석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투표율 그리고 사전투표에서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 사이에 상관관계를 구해보니까 0.07이었다. 0.22 하면 거의 무시할 만하다.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사전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은 주장은 옳지 않고 통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본 집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한강물에 돌멩이를 던진다고 해서 이게 돌멩이를 던진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아무리 몰려도 한강물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거대한 표본 집단의 특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통계에 대한 이해 부족 과학에 대한 그런 이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그런 논란과 혼란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신 교수님 주장 가운데서도 오차에는 가척오차와 비가척오차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비가척에 불가척오차라는 것은 랜덤 에러,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나는 측정오차, 가척오차. 가척오차죠. 가척오차, 가척오차는 바로 시스테메틱 에러입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조작값이 들어간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보정값을 적용해서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서 엑셀 파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21대 총선 결과에는 뭐가 들어있다? 조작값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조작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척오차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값을 빼는 역으로 보정값을 적용시켜서 교정값을 적용시켜서 조작값을 끄니까 거의 통계적인 그런 특성을 회복하더라. 너무나 명확합니다. 신 교수님의 말씀은 저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21대 총선 데이터 안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작값을 넣은 겁니다. 그것을 과학자 눈에는 바로 가척오차가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 가척오차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정값, 보정값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